처음처럼 저희는 걸그룹 아이시어로 활동을 하다가요 현재는 처음처럼으로 이름을 바꿔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하세요? 저희 이렇게 궁금하지 않으세요? 그럼 이쪽부터 자기소개 한번 갈까요?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저희는 걸그룹 아이시어로 활동을 하다가요 안녕하세요 처음처럼 도도공주 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처럼의 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리따우나 윤태칼윤 처음처럼 나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재밌나윤 더 큰소리로 즐겁나윤 안녕하세요 처음처럼 막둥이 임비입니다 귀엽죠? 네 저희 처음처럼이 즐거운 무대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? 좋아요 그럼 두번째 곡 바로 들어가 볼까요? 좋습니다 그럼 두번째 곡 자리를 잡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뜨거운 열화같은 서원의 힘입어서 준비한 선물 있죠 저희가 오전에 아이시어로 활동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활동했던 싸인씨씨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포옹이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저희가 싸인씨씨를 준비했습니다 fy 우리 이거 망대의 막둥이 윤미씨가 한 번 선택해서 주세요 저는 저기 칼 들고 있는 애기요 아 한 장에서 노래 나오는데 칼을 흔들고 있어요 아 진짜요? 이 마음을 뽑겠다 여러분 박수 좀 주세요 고마워 감사합니다. 우리 이거는 도도가영씨가 물에 막 맞고 앞에 계시는 칼을 흔들고 있는 애기님 감사합니다. 여러분 박수 좀 주세요 좋습니다. 여러분들 다음 공연은요 바로 방금 나눠드린 싸인씨가 담겨있는 내가 없냐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이 내가 없냐를 중간에 내가 없냐라고 나올 거예요 지금 엄마한테 다 뭐라고? 뭐 쉬어? 이러고 계시는데 내가 없냐를 같이 불러주셔야 돼요. 아시겠죠? 좋아요. 우리 연습 한 번 해볼게요 둘 셋 넷 내가 없냐 오 좋아요. 제가 지금 딱 본 바로 지금 한 50분 따라 하신 것 같아요 50분 정도 지금 많은 분들이 계실 때 50분 밖에 안 따라 하셨거든요 저기 뒤에 계신 분들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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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같이 해주셔야 돼요. 아시겠죠? 둘 셋 넷 내가 없냐 한 번 더 둘 셋 넷 내가 없냐 좋습니다. 이렇게 따라 불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없냐 바로 들어가 볼까요? 좋아요 앵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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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응이 더 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호응 주세요 좋습니다. 그럼 마지막 곡은 여러분들 같이 즐길만한 곡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 아시겠죠? 네 좋습니다. 음악 바로 주시면 저희 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저희가 누구라고요? 자웅처럼 자웅처럼 여러분들 막 드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거요 꼭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? 네 감사합니다. 남은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곡 바로 음악 주시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음악 주세요 안녕